내가요? 어깨로 앙탈 부리는 엇깡들 부럽다, 엇깡들 하다 누가 엇깡이다 아, 좋아 좋아, 우리 하다 진짜 뒤드러워 어, 진짜 멀어 보인다, 멋있다 야 어디 가슴이 있니? 아니, 오늘 해야 돼 얘들아 여기 봐줘 형, 근데 쟤가 뭐야? 나 진짜 깜찍이 들이네 왜? 쟤 누구가 좋아지? 쟤 데끼 뭐냐? 데끼, 데끼, 데끼 왜 그 아니야? 다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너 하나 잡아 쟤가 뭐야? 어, 우리 다 어, 깜짝이야 깜찍이 들이네 내 거 없어 뭐야 누가? 코카 코카야 어떻게 했어? 야, 코카 집에 들어갔네 어디 갔냐, 코카 뭐야? 잠옷이 생기네 잠옷이 뭐야, 잠옷 있어? 우리 잠옷 없어 야, 코카 없냐? 코카 어디 있어? 코카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쉬고 싶다고? 오케이 아니, 이 형이 다리 사이에 껴놨어 코카 아, 미안 코카 아, 미안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들이네? 내 거 없어 우와 누가 파핀 와 와 코카 어, 코카야 오, 쟨 어떻게 했어? 야, 코카 집에 들어갔네 어디 갔냐, 코카 뭐야? 잠옷이 몰랐다 야, 근데 현진이, 현진이 뭘 주꾸미? 안 돼! 안 돼! 여자, 현진이 뭘 주꾸미 갈 때 내 친구네, 현진이 어, 주꾸미? 내 친구 야, 그거 줘봐 여우 줘봐 나 징어가 어디 가 여우 줘봐 여우 줘봐 안녕 승민아, 여기 아, 안 돼 아, 왜 애들 다 벗겨? 심해 준서야 애들, 어떡해 자연으로 돌아다는데 자연으로 다시 와, 안경 귀엽다 귀엽다 자,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너무 귀엽다 뭐예요? 대끼 멀리서 보니까 소세지 같다 저 말하는 거야 하이, 소세지 하이, 소세지 하이, 소세지 하이, 소세지 하이, 소세지 아, 그러니까 얘 말하는 거죠? 아, 이거 평균 20세 넘는 남성들이 인형놀이 하는 거죠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뭐 하냐 아, 뭐 하냐 오케이, I like it 피카솔 머리가 커졌어 머리가 커졌어 뭔데? 머리가 커졌어 레어랜디래 저렇게 하긴 너무 뭐야 아, 레그마인드 아, 레그마인드 레그마인드 형, 안경도 만들어 레그마인드 레그마인드 야, 머리 아파 레그마인드 오우 오우 오우, 얘가 머리가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야, 이게 우리 애깅이들 다 불러주죠 안녕 리비 인형, 날 내버려, 누구? 야, 애들이 자꾸 자기 내버려잖아 나 달래잖아 네 아, 가있어 인형 타잔이네 타잔이네 타잔이네, 이거 보고 타잔이네 리잔입니다 리잔 리잔 가관자 사이 좋아, 이제 어, 가관자 사이 좋아, 이제 그러니깐 진짜 좋잖아 네 네 감사합니다